뭐 먼저 볼까요 1 1 예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음 내고 부터 하구요 그래서 보컬 지금 에이에 들어가서 좀 아니에요 이를 들어가서 했어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방은 뭐던가요 백 쓰는 방법은 B A D 이르면 배드 인거 같고요 B A G죠 오케이 그래서 B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요 B는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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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A가 가진 내 가위 소리 A, A, A 중에서 뭐 됐어요? 아냈고요 아 roles 개미는? ANT ANT 그러면 A는 뭐 중에서? 중에서 중에서 에 옳지 에는 ㄴ ㄴ ㄴ 네 해야죠 엔트 오케이 고양이는 cat 쓰는 방법은 c a t c는 뭐 중에서 여기서는 크 a는 뭐 중에서 a a a a t는 t 합치니까 cat 오케이 그 다음 침대는 bad 쓰는 방법은 bad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면 이건 나쁜 이란 뜻이죠 나쁜 bad 이게 아니구요 bed 이게 침대입니다 bad 나쁜 침대 되겠네요 에이 자 이가 가진 이 오래간만 했는데 이가 가진 제가 이 소리 e e e e 어 중에서 뭐 됐어요 e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bad 가 아니라 bad bad 됐습니까 bad 침대 bad 네 이따 또 쓰기 시험 칠 때 또 나쁜 쓰지 마시구요 침대 쓰세요 아까 두 시간 전에 이거 단어 안 보고 전부 다 맞게 했었는데 엘리게이터로 놓였어요 오와우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하하하 그 밑에서 회원님 알죠 아는 회원님이 복비하냐고 했는데 너무 탱탱한 거라는 건가 그거 당기는 거 했는데 그거 안 한 지 1년대 가지고 거의 여기 영어학원 때문에 다 1년 동안 저런 거거든요 옛날에 방식이 다문해서 그거 하면서 당기다가 아 응 손빨랑 미끄러셨는데 맞춰법 때문에 엄청 하하하 오케이 그렇군요 오케이 공은 영어 소리가 bear bear 쓰는 방법은 b e e 어 마지막이 r 어 a r ok bear bear 맞췄네요 자 e a 는 두 가지 소리된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? e a e e a 는 e 또는 e 가 됩니다 e a 는 뭐 e e 에 여기서는 여기서 뭐가 됐어요? e e e e e e e e e s e e e e a 아리다 OK 그러면 여 과의 소리가 에이 ㄹㄹㄹㄹㄹㄹㄹㄹㄹ A가 A에 아 어정이 s 했고요 아이가 가진 새 가의소리 아이 i o 아이수의 중에서 뭐 됐어요 그 다음에 엘리 게이터라며, 그 소리 어디가 왔어? 엘리 게이터, 그 소리 어디가 왔어?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무슨 소리네요? 엘리 게이터인가? 엘리 게이터야 엘리 게이터 그럼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엘리 게이터 이게 다 합쳐서 뭐야? 엘리 게이터 그럼 여기에 A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엘리 게이터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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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여기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A? A가 A 소리 내야지, 여과의 소리가 엘리 게이가 될 거 아니에요? 왜 안 써지나? 엘리 게이, 그, 에이 게이 그 다음에 여기는 O, E도 아니고 A도 아니고 O예요 O 그래서 엘리 게이터 엘리 게이터 엘리 게이터 엘리 게이터 엘리 게이터 엘리 게이터 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G 빼먹었고요 그 다음에 E인지 A인지 O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쓰기 시험에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K 모자는? 캡 쓰는 방법은? C A P C는? 뭐 중에서? 그, S 중에서? 그 A는 뭐 중에서? A, E, A, O 중에서? A P는? F 소리 밖에 없고 합치니까? 캡 C 그 다음에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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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CUP U가 O 됐죠? 그 다음 화살은? 에라우 쓰는 방법은? A는 뭐중에서? A, A, R R R O는 뭐중에서? O, O O, O O, O O, O OU, O O, O, A, O O, O, O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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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O, O O, O, A, O O, O, O 자꾸 O래 O, O, O 동그랗게 입술을 만들어 놔야죠 O도 할거냐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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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뭐 됐어요? O O 그 다음 W는 항상 뭐 돼요? O O W는 U가 됩니다 W는 항상 우에요 깝치니까 에어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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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렇게 합쳐서 우리말로 하면 이런 소리 나겠죠 그래서 에어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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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새는 Bird 쓰는 방법은 B R 아아 R B 오케이 그래서 B는 Bird B는 B I가 내린 새가의 소리 I, E, O I, E, O 중에서 뭐 됐어요? O R은 R은 R D는 합치니까 Bird 오케이 상어는 Apple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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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 애 mode 에 EA 아니구요 에 PP Secter L 는 그 다음에 E는 E는 문화 에 그러면 애플레야? 애플레야 애플레 이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근데 끝에 오는 이는 소리 안 난다니깐요 아 그래서 합쳐서 뭐야? 애플 자꾸 F 소리된다 애플 입술 붙였다 때라 그랬어 애플 오케이 시험치고 오늘은 다시 A입니다 집에 가서도 A 복습하는 거에요 수고하셨습니다